자 이 그림은 무리함수에서 시작 지점이 어딜까? 0 콤마? 마이너스 3 콤마 0 에서 이런 정도 느낌의 그래프겠죠 얘는 어 루트 속이 양수 되려면 1보다 작은 방향으로 가겠죠 얘는 시작 지점이 어딜까? 1 콤마 K 요정도 생각해 볼까? 얘가 1 콤마 K 에서 반대 방향 가죠 그럼 얘가 이런 정도로 가면 얘는 만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안 만날까? 얘를 벗어나는 K가 여기보다 더 커가지고 K가 요렇게 여기가 제일 마지노선이죠 여기를 지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안 만나는 거죠 그럼 아래쪽으로는 물론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얘가 답인 거고 아래쪽으로는 여기를 지나게 되는 것까지가 괜찮은 거겠죠 무리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 얘는 안 되는 거니까 이전보다 아래쪽에서 무리함수가 이런 형태로 존재하면 얘는 안 되는 거고 답은 얘 맞죠? 최대 K 그러면 여기 함수값은 여기에다 1 대입 하니까 얘 얼마입니까? 1 콤마 2죠 그래서 K는 2를 넘어가면 안 돼요 할 말이 없다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여기 지날때 이거 대입해서 마이너스 선고행 대입해서 그걸 만족하게 되는 K를 좌점되요 1 2 2 3 3